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룰기에서 위험을 처음에 넌 제스에 이렇게 내려서 세사드리에 오자 이 제게 아가세 수안제 사배급이다 공간지에서 아드빈에 내려 사이제 사이제 여기가 또 여기가 또 근데 이 살이 못살아니 예요 이 한개는 살이 잘ubernetes 이렇게 못살아니 이렇게 먹으러 더 Sakuraku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정말 맛있어 여기가 정말 맛있다 여기가 정말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지금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이제 이런 식당이 엄청 맛있어 한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진짜 맛있어 마지막 파티에서 바라보는 이 트랩트 랩트 랩트 인이 털렛터가 있는 파티가 됐어요 이게 인스터로 이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겠어요 그럼 이곳에 가 케바프 이달이 어떻게 되요? 이따가 루다가 이달이 남은 날이 많아요 제가 담아서 먹어요 그 이유는 안 먹어요 근데 이달이 어떻게 가요? 이달이 없나요? 이달이 없나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스터널 어디서 얘기사지? 기본기술기술 바운드인월부터 메시지를 레시 후에 요리하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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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